네, 킹콩 선생님입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고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강의할 스텝업이라는 강좌에 대한 OT입니다. OT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칠판에 소외감이라는 단어를 띄워놨습니다. 저 단어는 왜 나온 거냐면요. 제가 영어 강의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만난 학생들도 Q&A 게시판으로 질문을 하고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제가 뭔가 느낄 때가 있어요. 강사인 제가 막 강의하는 거를 나만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온라인 학생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일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제가 학생들의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100명 앉아 있으면 99명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은 애들 눈치를 보는 거죠. 나는 저거 모르는 소리인데 내가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했나? 지금 이 시점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점 동안 아무리 영어 공부하면 안 되는 건가? 시간이 부족하고 지난 과거 동안 공부 너무 안 해서 나 이제 벌 받는 건가? 이런 멘탈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표정. 제가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저는 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사실 그런 눈빛이 그렇게 보이는 학생들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봐왔어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어른이고 아저씨고 많은 영어 선생님 중에 킹콩 선생님 수업 들어보겠다고 왔는데 그 아이가 소외감을 느낀다. 그거는 이제 어른이고 아저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준비하고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재라는 건요. 연구실에 있는 여러 이제 연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왜냐하면 이제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 스텝업 이 교재는요. 100% 킹콩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제 경험을 지난 세월 동안 제 눈에 있어서 제 눈에서 이렇게 만났어서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학생들 단박에 아주 짧은 강의로 수업 들을 수 있게 노베이스에서 스텝업 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영어 선생님 제 수업을 들어도 좋지만 다른 선생님 어느 수업을 들어도 학교나 학원에서 인강을 뭘 들어도 강의를 따라갈 수 있게 노베이스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런 강좌를 만들자.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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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습니다. 이 스텝업은요. 교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PDF로 파일을 제공할 거예요. 수강신청하는 학생들한테는. 처음에는요. 뭐 이제 다른 혹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텝업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40회 모의고사를 책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많이 강의한 선생님이거든요. 양쪽으로 이제 많은 걸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스텝업 강좌는요. 처음에 사실상 제가 원고를 아이들한테 더 이상 학원이나 이런 데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기본기를 좀 채워주겠다. 이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정말 이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정말 알려주면 될 것 같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컴팩트하게 10강 안으로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아주 에센셜하고 필수인 걸 뺀 게 아니고요. 정말 요약 요약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노베이스에서 벗어나는 거. 그 강좌를 만든 게 스텝업입니다. 너의 영어 실력을 하나 올려줄게.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이 시선.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학생들하고 많은 면담이 좀 필요했었어요.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의 약간의 반성문 같은 교재가 되더라고요. 아 애들이 이거 몰랐구나. 힘들었겠는데. 이런 약간 저의 반성문스러운 교재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재를 많이 모으고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보고 필수인 것만 진짜 단기간에 주자 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재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딱 77페이지 나와요. 77페이지. 페이지가 77페이지니까요. 양면으로 하면 몇 페이지 나와요. 30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교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출판사에 맺히니까 노트보다도 더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업은 제가 pdf로 드릴 테니까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고 스텝을 딱 찍어서 그리고 이제 필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노베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노베이스 학생들에 대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애들은 다 쫓아가는데 난 이거 못 쫓아간다. 난 완전 노베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보통 이런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단어를 많이 암기하자. 그런데 이제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건요. 이제 다른 캐스트에서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강제 OT인데 제가 저희 메가스타디 사이트에 올리는 캐스트는 꼼꼼히 다 보세요. 그 이제 재미난 얘기도 있지만 그 안에 공부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많이 있는데 애니웨이 어쨌든 거기서 이제 단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걸 흰색 노란색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강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암기하면 되거든요. 단어를 많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어를 많이 암기해도 자꾸 까먹고 까먹고 그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물이 5리터면 붓는 걸 30리터씩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험생활인데 어쨌든 이걸 이제 암기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노베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를 암기했는데 어떤 문장은 내가 단어를 다 알아. 그런데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지. 이거 스텝업은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그거 해석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노베이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이 있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생각은 똑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강사 입장과 이제 학생 입장인데요.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조차 안 해요. 교재를 만들거나 강의를 할 때 이건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건 아예 그냥 신경이 아예 안 가요. 그런데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걸 모른다고 생각조차 못한 그래서 강의하지 않는 그게 뭐가 있지 하고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다 모아봤습니다. 제 강의 다 보고 기본 보고 이렇게 봤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정말 아주 힘든 사람이 아 내가 진짜 땅끝까지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보다 더 아래가 있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어디 코미디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강의를 할 때 이 정도까지 알려주면 내가 다 알려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스텝업을 지필하고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조차 못한 학생들이 아 이거 모르는구나. 아 이거 알면 금방 되는데 이게 47개가 있다라는 걸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47개가 47개의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 바로 노베이스에서 탈출인데 그거는 제가 자료실에 올린 이 교재 70 몇 장짜리 70 몇 장이죠? 77 페이지 그러니까 한 30, 40장 정도 되는 그거 맨 앞에 목차편에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 노베이스에서 바로 탈출이에요. 어쨌든 강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 나 모르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하나 보네 이거를 없애겠다는 게 그 이제 47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OT를 듣는 학생들은요. 바로 자료실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그냥 책상에 딱 놓으세요. 그리고 1강부터 저녁 따라오면 됩니다. 단기간에 제가 탈출시켜드릴게요. 진짜 단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방금 얘기한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그 문장의 단어들은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노베이스에서 탈출하는 핵심인데 문장을 3개를 준비해봤어요.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잠깐 제가 커피를 마실 동안에 여러분이 저 세 문장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1번 문장은요. 그냥 단어들만 알면 해석이 되는 문장이죠. 읽어볼까요? 너가 너무 예뻐서 내가 너무 사랑해 이거죠. 그냥 뭐 단어 뜻대로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6평, 9평, 대수능 이 문장에서는 이 시험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보통 2번하고 3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사는 아 이거 당연히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노베이스 학생들은 모르는 그거 그게 이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두 문제 한 건데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는 시험에 합격했을 거야 이겁니다. 이 노베이스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단어를 열심히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바이드를 제공하다 이렇게 누구에게 물건을 제공하다 교재를 제공하다 분명히 프로바이드를 제공하다 라는 뜻으로 단어를 암기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프로바이드라는 저 단어는요 주어 동사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프로바이드가 이렇게 나오면요 저 프로바이드는 종종 만약에로 해석이 됩니다.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 아니었어? 어?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앞에 맨 앞에 프로바이드가 나오면 그게 만약에로 쓰일 수 있다고?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이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걸 그냥 제공하다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게 주어 동사 앞에 쓰이면 만약에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이 돼 있는 상태다 독해의 기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총 여러분을 이제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석이 안 된 지문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겠죠? 그게 총 4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텝업으로 그냥 저랑 해버리자고요. 이 문장 해석이 만약에 그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는 시험에 합격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로 해석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여기서 저랑 발달을 시켜보자고요. 문맥이 뭐라고요? 만약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했다면 시험에 합격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합격했을 거다지만 이 문장에서 말하자는 진짜 내용은 야 걔 공부 안에서 떨어진 애야. 라는 그게 실체 관계라는 거죠. 이 문장을 보고 사실은 떨어진 애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 그런 기본이 47개 있다고요. 47개 뭐라고요? 목차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강 안에 짧게 해드릴 테니까 강의를 여러 번 돌려버려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교재비가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프린트로 하면 되니까 패드에 넣어도 돼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거 있죠? 이거 누구한테 빼앗다 라는 뜻이거든요. 빼앗다. 랍. 빼앗다. 근데 쟤는요. 기본을 알려줄 거예요. 이 3번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데 독해의 기본이 있는 여기 교재 스텝업에서 알려주는 그런 기본 47개만 하면 이런 거 이제 다 뚫려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할 건데 이 랍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뭘 강탈하다거든요. 근데 이 랍이라는 애는 이렇게 뒤에 전체사 어부랑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어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한테서 얘를 빼앗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사 뒤에 있는 얘는 얘 거야. 근데 얘한테서 얘를 빼앗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랍이 지금 빼앗다인데 그 뒤에 얘랑 함께 쓰인다라는 전체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 근데 저 3개 중에서 하나는 문장에서 의미가 없는 애예요. 어떻게 없는 거냐면 이게 해적이거든요. 해적이 그들한테 뭘 빼앗았냐면 이걸 빼앗았고 이걸 빼앗았다. 두 개를 빼앗은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한테 뭘 뺏은 거냐면 그의 물건들을 빼앗았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 진주에 대한 컨사이먼트를 포함한 모든 걸 빼앗았고 두 번째 그의 옷도 빼앗았다. 그러니까 빼앗은 건 지금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근데 영어에 제가 이제 기본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OT지만 약간 수업 같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 스텝업에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나열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A, B, and C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기본인데요. 그 배열되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배열상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모든 제품도 이 사람한테 빼앗았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저 사람한테 뺏은 물건은 이 옷을 가장 중요한 게 뺏은 물건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은 배열되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어부가 자 여기 있는 어부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A에게서 B를 빼앗는다라고 했는데 어부가 세 개가 나왔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빼앗다라는 럽과 함께 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첫 번째 어부랑 두 번째 어부지 중간에 있는 어부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어부가 아닌 거지. 그럼 그거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알았냐. 그거는요. 매일매일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줘야 하루에 한 시간 반에서 한 두 시간은 해야 됩니다. 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감이 좀 살아요. 그 감이 없으면 이 감은요. 선생님이 알려줄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머리에 자신의 멘탈이 영어 지문에 노출이 되고 선생님하고 Q&A 질문으로도 이렇게 주고받고 함께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받고 이렇게 해야 감이 유지가 되는데 감이 유지가 안 되면 이 어부가 이 어부랑 이 어부랑은 다르게 문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어부다 라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건 학생들이 좀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스텝업에서 얘기하자는 게 뭐라고요. 47개의 기본. 이걸 보는 순간에 기본이 있는 학생들은 어? 얘는 전치사 어부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니까 뒤에 어부를 표시해야 되겠다. 기본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표시했는데 뒤에 있는 문장들의 구조를 읽어보니까 어? 중간에 있는 첫 번째, 세 번째 어부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어부인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어부는 이게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어부가 아니네. 아닌 것 같은데 감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 머릿속에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그 영어에 감이 있는 거고 문장의 기본대로 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요거는 이제 단어듣만 읽으면 해석이 되는 근데 이거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스텝업은 이런 게 딱 47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끝내잖아요. 알려줄게 지금 그 오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색깔을 좀 찾았어요. 색깔을 이 문장에서 이 노란색이 들어간 프로바이딩 저게 바로 저 문장에서 단어듣만이 아닌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기본기가 발현이 되는 그게 바로 요 단어였고 여기에서는 기본기가 발현이 되는 게 요 어부 말고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두 개다 스텝업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죠? 강의가 짧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 좀 부담이 없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자 이런 기본을 알고 있는 학생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학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문장에서 프로바이딩 같은 거를 제공을 하다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는 거 제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그거 총 47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기본이 없다는 소리는 안 듣고 노베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강좌 스텝업은 단기간에 노베이스 학생을 기본기를 갖춘 학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킹콘 커리큘럼의 시작입니다. 제가 원래 킹콘 커리큘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맨 시작이 구문킹이라는 강좌랑 구문킹 업버킹 서로 별개의 강좌거든요. 이거로 제 강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수직독해라는 강좌랑 스킬을 배우는 19브라스 9라는 강좌가 가고 그리고 나서 40회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OT 처음에 그랬죠. 뭔가 반성품 같은 강좌다. 학생들이 이거 몰랐었구나. 그래서 소외감 늦게 없겠다. 다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만들어준 건 이거보다 위에 있는 요거 이겁니다. 스텝업 듣고 착착착 쉽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정성들여서 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 목차 거기에는 47개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짧고 그리고 제가 짧지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문장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차에 47개의 기본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스텝업 합시다. 자 이제 1강에서 우리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